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영상을 찍었고 정말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민주당 쪽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은 진짜 끼리끼리 모이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박수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수석 그런 역할도 했었고 최근에는 종편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했었고 그리고 충북 도지사 거기도 도전했던 사람이 박수현입니다. 그런데 박수현을 둘러싸고 최근에 논란 한 가지가 터졌는데 논란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젠버리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젠버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을 그냥 공무원들이 꽁쳐먹었다.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지금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묘하게 박수현에 대해서 최근에 터진 논란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박수현이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박수현이가 선거에 나왔던 고 시즌이 또 생각이 나는데 박수현이가 선거에 나왔던 고 때 터졌던 논란이 또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선거 때 터진 논란과 또 그게 또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선거 때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 비서관이죠. 그렇죠? 그 사람과 불륜관계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김현지가 고소까지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란이 누구한테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수현이한테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김현지 논란 때 김혜경 씨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뭐 수십 년 가까이 같이 있었던 여 비서랑 불륜관계였다는 논란이 터지면 기분도 나쁘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꾹 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김현지를 이재명이가 잘라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같이 다녔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가 제일 처음에 기소가 됐었을 때 이제 전쟁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던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현지 씨였습니다. 구름꼬라지를 어떻게 부인이 보고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상적인 가족, 정상적인 아내라고 한다면 자기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던 그 여성과 그렇게나 오랫동안 그런 불륜 논란이 있고 난 뒤에도 같이 지낸다라는 것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박수현의 전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부인의 모습대로 박수현의 불륜 논란을 터뜨렸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부인이었는데 또 이제 박수현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논란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그 불륜 논란 또 무엇인지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의 하태경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죠.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놀라운 주장 한 가지를 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라고 하는 곳이 유엔 산하기구 행세를 하면서 44억 원을 기부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 최근에 있던 젠벌이랑 같이 묶이다 보니까 야 진짜 이제는 하다하다가 국제기구까지 이렇게 사기 도구로 써가지고 해먹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대변인이 문재인까지도 속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보니까 유엔 해비타트 산하기구 이거의 초대회장이 누구였던 겁니까? 바로 박수현이었고요. 이 위원회에다가 누가 축정까지 보낸 거예요? 문재인이가 다음과 같이 축정까지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목록을 지금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은 것만 하더라도 44억 가까이나 되는데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네시스BBQ 그리고 두나무 두나무도 유명한 그런 회사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지금 기업들이 박수현이를 보고 그리고 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뭐 이런 거를 보고 기부를 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축정까지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랑 엮여가지고 그런 배경 속에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위가 뭐라고 합니까? 유엔 해비타트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로 산하기구 행세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전에 분명히 문재인의 축전을 보더라도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엔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제준회가 지금 편지를 쓴 수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나라의 대통령의 축전까지 보내가지고 단일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라고까지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거를 가지고 행세를 한 적이 없다? 산하기구 행세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는 게 이것도 제가 보기엔 문재인이 할 법한 그런 반박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유엔 해비타트 본부가 뭐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유엔 해비타트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단체 또는 비정부 단체를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있다. 한국위원회에 그래서 로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박수현 우리가 남아있는 게 박수현 아니겠습니까?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다 내린 시에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산하기구 행세를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 초대 회장 사실상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박수현이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을까? 한번 보니까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글을 올리셨어요.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선거철이기 때문에 박수현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를 터뜨린 것이고 그리고 또 보수단체가 저를 고발하고 검찰이 소환하고 포토라인을 세우겠다. 전혀 그러니까 박수현의 지금 해명글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해명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다?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를 잡기 위해서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무슨 허위사실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지도 않고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산학이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용해가지고 기부금 뭐 삥 뜯던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에 대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건 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한 지금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재명이랑 놀아나더니 이재명의 그런 나쁜 모습은 잘 배운 것 같아. 아니죠. 배운 게 아니라 원래 박수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을 이재명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뭐 끼리끼리 비슷한 인간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그게 더 잘 발휘가 되는 걸까요? 참으로 진짜 추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박수현이 같은 경우는 충남지사에 나가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륜설이었는데 얘기도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제 그 전 아내랑 그 다음에 민주당원 오영환 씨가 뭐라고 폭로했냐. 박수현이가 시의원이랑 안 좋은 그런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2009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고 박수현이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시간 구분 없이 드나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방원 뿐만 아니라 공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와도 문제가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박수현이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 아니 내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사람 아니냐. 인사검증을 마쳤고 인사검증 과정에 사생활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형적인 박수현의 그 화법인 것 같아요. 불륜이 없었으면 그냥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허위서실 유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검정을 나는 이 거쳤기 때문에 무슨 뭐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드러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 둘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이렉트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저질 정치 끝내자 라고 하면서 불륜설 터지고 8일 만에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했었죠. 물론 이제 뭐 이 불륜설을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내가 뭐 직접 본 건 없고 그냥 들은 얘기를 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박수현의 전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혼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박수현의 불륜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좀 이거 뭐 논란이 될 법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아내가 그런 의심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했던 사람이 박수현인데 글쎄요. 지금의 다음 총선에도 또 나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불륜설 문제 같은 경우에 다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한국위원회 44억 가까이를 기부금을 뭐 삥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논란부터 먼저 일단 정리를 하고 검찰 수사 뭐 이런 것들을 운운하지 마시고 좀 저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의혹부터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좀 이재명 같은 모습은 이재명 한 명으로 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지금 요즘 보면 이재명 버전 2가 있고 버전 3가 있고 버전 4가 있어가지고 버전만 몇 가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4방 8방에 지금 이재명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막 혼미스럽습니다. 제발 박수현 전 의원님 자기에 대한 논란부터 깨끗하게 해명하시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